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공식품 많이 드시죠?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가공식품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가공식품을 우리가 좀 어떻게 수기롭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공식품은 영어로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앞에다가 울트라를 붙여서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초가공식품의 종류와 함께 거기에 관련된 연구 그와 함께 좀 더 건강하게 가공식품을 먹는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서 나온 그런 원재료를 조금 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가공식품입니다 한마디로 우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우유도 그렇죠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한번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공식품에 속하고요 치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치즈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다 가공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가공한 식품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초가공식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은 이미 한번 가공된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조리를 한 식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초가공식품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셀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병에도 걸리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을 보시면요 2018년 2월달 더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프랑스 사람 약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가공식품을 10% 이상 더 많이 먹게 되면 전체적인 암 발생 위험이 12%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초가공식품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살이 찌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죠 대사증후군을 더 증가시키고 또 암 발생률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좀 이렇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초가공식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색제 또는 보조제가 들어가 있는 음료수제통들을 다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유라도 그냥 우유는 그냥 가공식품으로 보는데 우유에다가 어떤 맛을 첨가한 우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스 종류도 가공된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온음료에다가 좀 이렇게 맛을 좀 가미하고 향기를 좀 가미한 것들도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육류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햄이라든가 소세지 같은 거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어낸 과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초가공식품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즉석식품들 라면이라든가 컵라면 같은 거 또 3분 요리 식품들이 다 초가공식품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급할 때는 먹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슬기롭게 우리가 초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라면을 드시더라도 컵라면보다는 일맛라면이 더 좋습니다 컵라면은 바로 즉석요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가공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컵라면보다는 일맛라면이 좋고요 일맛라면을 드실 때도 그 끓인 물을 한번 버려내고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스프를 따로 끓이고 그 다음에 면을 따로 끓여서 면 끓인 물을 버려서 그 다음에 스프에다가 라면을 넣어서 먹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조림 많이 드실 텐데 통조림도요 뚜껑을 딴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날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좀 따라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걸 드실 때도요 끓는 물에 잠깐 데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살짝 데치면은요 나트륨 농도도 좀 떨어지고 그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좀 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줄여서 드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부를 드시거나 맛살 같은 경우도 초과공식품에 속하죠 근데 두부는 물론 초과공식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드실 때도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화학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빼내기 위해서 찬물에 5분 이상 담궈두신 다음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과공식품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가능한 면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면 이런 방법들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공식품 적절하게 잘 섭취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